삼성 바을 로직스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,191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3.2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계약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삼성 바을 로직스는 이 회사와 지난해 6월 처음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액을 늘려 다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